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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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배를 가볍 내 마음의 가장 가난한 주 예수님은 주 예수님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신 영죽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그 놀라운 인지 못해 세상 즐거움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 부르는 사람의 심령은 천국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송 사랑하고 부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엉터리가 많지요. 뭐 예수보다 귀한 것도 없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지금 막 양손에 좀 잔뜩 쥐고 입으로는 예수 밖에는 없네 없기는 뭐가 없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평안할 때 뭐 망가지가 잘 될 때 예수 믿고 복만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눈에 드는 것이 많으니까 입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마음이 다 집어넣어 가지고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크게 대답해요. 대답하려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사실 참 우리가 평화로운 때에는요. 우리 마음 피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당하면요. 타이든 자이든 간에 다 퍼내게 되어 있어요. 다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령에 주님만이 남는 거요. 그곳이 뭡니까? 천국이요. 천국이요. 제가 좀 더 보충적인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이만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곳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무 강하게 체험하니까 거기에 뭐가 터진다고요? 기쁨이 터져요. 이거 이거요.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셨어요. 마크 갈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사적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분이 뭐 많은 순교자들을 연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보면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을 했어요. 그 순교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순교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되죠? 캐롤린 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영국 상원 상원의 부대변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수단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 수단에 열곱 번이나 방문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반여와가 쓴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핍박받는 교회 현장에 가면 항상 겸손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현상을 봅니다. 나로와 여검 한없이 나다지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핍박당하는 그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적 자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병들어가지고 약도 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먹지를 못해가지고 뼈만 남아있으면서도 그들의 가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 앞에 나는 한이 없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천국이 그들의 심령에 임하여 있는 것이죠. 성경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평신도 스대방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돌멩이가 날라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있음을 봤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한 천국을 관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느라 제 마 자기 마음에 임한 천국을 환상으로 명력하게 보면서 그것 때문에 황홀해서 견디지를 못해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굶주려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 고문당하다 죽어가는 성도들 정치범 수용소에서 개치급 당하면서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약속하신 천국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굶으면서 예수 따라가겠어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고문당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버티겠어요? 그런 은혜가 없이 어떻게 처자식 다 내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천국 주셔요. 하나님이 핍박 당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저는 몰라요. 그 상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혀 설명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핍박 당하는 자를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약속한 것 있습니다. 개시록 2장에 보면 너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올 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슨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너희에게 줄이라 생명의 멸류관 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 사탄의 압제비가 되었던 우상 짐승과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핍박 당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타는 것 저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몰라요. 이거 약속하셨어요.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이것은 편안하게 우리처럼 예수님 있다가 천국 오는 사람이 약속된 거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핍박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에 주님은 너희들이 핍박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임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밑에서 받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눈을 열고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핍박 받아도 즐거워하면서 받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범브란터 씨의 책을 제가 읽고 벌써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너무나 한 구절이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도 여러분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말 또 한 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핍박 당할 때 그는 즐거워하면서 당했고 그 마음에 천국이 있어서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핍박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감옥에 보낸 14년의 횟수가 길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 믿음이나 사랑을 뛰어넘는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란 이 세상 어느 것에도 견줄 수가 없는 아주 깊고도 아주 독특한 황홀경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살다 보니 14년을 그저 몇 년처럼 보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 감옥이 천국이었어요. 드디어 그가 추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을 나올 때 그가 느낀 심정을 참 거짓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옥문을 열고 나오자 저는 마치 수십니 수십니로 뻗쳐있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시골 정경이 환히 아름다운 높은 산장에 살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 평지로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갑자기 나온 사람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절대 손해보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핍박당하는 형제자매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뭐 욕을 먹었다. 예수 믿어서 뭐 욕을 당했다. 나는 예수 믿어서 가족에게 쫓겨나왔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핍박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핍박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핍박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몇십 년 살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을 봐가지고는 어떤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핍박을 받는 것이 정상이요. 핍박 받을 때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오늘따라 왜 또 이런 말씀을 하냐. 아무 관계도 없는 이야기. 하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 받아야 될 이야기를 20% 이상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핍박이 없는 세상을 살지라도 자세만은 똑바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로마스 8장 17절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몇 가지 꼭 마음에 담아둬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핍박 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하루도 잊지 마세요. 하루도 잊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핍박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만 할 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굽유린 그들에게 양식을 보내야 합니다. 헐벗는 그들에게 옷을 보내야 합니다.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그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압력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비전헌금도 합니다. 비전헌금의 10분의 1은 북한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또한 주보에 보면 북한 난민을 위한 구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단 천원이라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도 그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고 간 형제 하나가 마음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그들을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가책 받았는지 이틀 전에 저를 찾아와가지고 거금을 내놨어요. 거금을 내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북한에 좀 보낼 수 있으면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모두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핍박에 내가 동참하는 자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핍박 받는 성도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핍박을 모르고 살지만은 지금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 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신경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내 마음에 잡동산이가 쌓이지를 않아요. 예수의 예수의 어떤 내가 마음을 잡고 주는 우상이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핍박 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은 항상 천국이 말 수 있습니다. 삐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나를 욕해도 뭐 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핍박 당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상급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핍박 당하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모르는 기쁨을 보여주면서 살면 우리의 모습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무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핍박 받는 자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합시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도 좋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용해서 북녘에 있는 우리 성도도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금방 기도가 잘 안 나오죠. 성령께서 우리 우리의 입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주여 삼창을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불을 지집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북한 땅이 흔들릴 것입니다. 옹문이 열릴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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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강물을 들으시고 풍경에 있는 성도도를 기어가시옵소서 강물에 갇혀있는 대상도를 기어가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치고 그 영토에서 고통당하며 하도하도 지옥까지 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어가야 주옵소서 어느 때까지 니까 들여 어느 때까지 니까 아버지여 어느 때까지 그들을 그대로 주시옵소서 열 시간 그들의 기어 그들의 빅박을 하나님이여 라는 그들 요하여 입을 열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들의 신명에 천국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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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수시오 안녕 주옵소서 오소일 주옵소서 주여 그 중간에 신간을 복귀하시고 예수의 복귀이 더욱더 힘있게 짓거되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빛이 그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거짓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핍박당하는 자들을 주께서 눈여겨보시고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신명에 천국이 많은 은혜를 주옵소서 천국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그들의 가슴에 폭포처럼 폭포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하옵시고 육신적인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기뻐하시면 하루간리 그 땅에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시며 남복이 통일되어 우리 한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의 생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산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랑의 교회 미디어 산교사역입니다. 생명의 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